일하러 물어봐도 아니야? 됐어 아니 누가 푸는거 이리와 잘 걸리네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됐어? 잘 들어갔어? 좀 밀어봐 더 넣어야 돼? 좀 왼쪽으로 아니 아니 왼쪽 왼쪽 됐어? 잘 들어간거야? 응 딱 맞아? 궁합이 좋네 딱 좋다 이거야 아 잘했어 잘했어 공개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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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훗 하수하 훗 하수하 훗 아, 좋아, 예은은! 혜성, 올라와! 예은, 더 뛰어! 정민이 형 진짜 개철양이 보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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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정민이 형,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접근해, 접근해! 오, 아, 그거 잘 컸다. 저거 아예 내려면 내려면 조금만 틀었으면 그니까 옛날에 우리 대회 때 기억나? 광남이 형인가? 저 이렇게 등 맞아가지고 뒤에 패스돼가지고 끊어서 이겼잖아 어쩐지 여기? 여기서? 응응응 형이 차가지고 내가 형한테 주고 형이 뻥 쳤는데 해성이 형인가? 틀 맞고 뒤에 흐른 거 광남이 형이 밝혀줄수록 종류한 1분인가? 2분 남겨놓은 거 그거 찬 것도 아무 무가내라 적됐다고 막 찼는데 내가 밀어줬는데 공이 약간 떴을걸?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하자 가운데 가도 돼 야옹아 내려서 받아줘 내려서 sun이 날아온다 혼나는 미적일이 좌우가 내려서 못 neuros연이 차지 야옹아 안전시장 형이 거울 때 으악 어 오우 날씨 형은 안전시장 운다 다했어 안전시장 다했어 잘했어 잘했어 빠르게 와 재정아 더 뛰어 아니 왜 동인인데를 안주는거야 백코트 안해 왜 비쥬 오 족될 뻔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부산하고있어 지금 빨리빨리 차지도 않으면 공고 있는 겁니다 아,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데이가 굳이 안 나와도 돼. 아니, 이거 데이가 계속 힘든데 계속 나오잖아. 데이 안 나와도 된다고 해. 데이야, 안 나와도 돼. 오버랩 그만해. 백코트 못 할 거면 내려와, 형. 혁신을 받는다. 어? 혁신을 받는다. 혁신을 받는다. 혁신을 받는다. 혁신을 받는다. 혁신을 받는다. 그의 이후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긴 했네? 아니, 아니, 그건 하지 말라 그래. 근데 이거 규칙은 왜? 혁신을 바꿔달래. 어? 꿀키퍼! 긴 내가 볼까? 긴이 안 돼. 악조건이다. 악조건 오늘. 악조건이야. 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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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조건. 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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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조건. 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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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조건. 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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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조건 조성아 저게 비에 발 대고 있어. 차갑게.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해. 그렇게 해. 너무 안 나가도 돼. 5패 5. 이거 보고 있어요. eston. 고고 있어. 고향에. 너. 그럼 가야겠다. 대휘야 쪽 빼! 대휘야 쪽 빼! 아저씨 못 빼야 될 거 같은데? 보는데? 빈 불에 대고 있어 지금 쟤 왜 이렇게 하죠? 존나 보는데? 들어가줘? 어? 이 축구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네 빨리 쉬어 어? 김총아? 아아아아 이거 진짜 고마워요 그래! 괜찮아요 이렇게 고마워요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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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 고향 좋아 대성아 몸 돌려 대성아 몸 돌려 은호 형 이거 삼각대 더 못높혀? 어 허리 아픈데? 찌근하고 키가 작았나? 나도 한 이정도 돼서 편했거든 그니까 제정이가 현명한 거였어 와 영상 진짜 오랜만에 찍는다 은호 형 핸드폰 몇기가야? 512기가? 대쩌네 대호 형이 대호 형이 대호 형이 딱 진짜 윙보면 사이드에서 되게 잘해주는데 얘가 완전 딱 벌려서 내려와서 벌려서 받아주는 그런 거 있잖아 대호 형이 딱 좋았어 hl Do 알겠습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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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이.. 종합이 물이 잘 빠지나? 잘 빠지는 편인데 기억이 안 나 수중전 진짜.. 수중전 개 오랜만인데 뭐하냐 저거? 아 회장님 왔네 이거 오히려 회장님이 유리할 수도 있어 공이 존나 빠지니까 달리기로 그래 정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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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란다 정대야 정대야 불이 차가운다 정대 아 좀 부슬비 부슬비 같은 거라도 내리는 파일인데 표준이 공 한번도 못 잡지 않았어 아 나이스 콜 철쌍형을 빼고 혜정형을 넣을까? 동무 형을 사이드로 빼는 거 어때? 왼쪽 철쌍형이 너무 무거워 보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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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쌍형은 같이 유행하고 철쌍형이 너무 무거워 보여주고 철쌍형이 너무 무거워 보여가지고 철쌍형이 너무 무거워 보여가지고 나 좋아 첫 타치 응 형 투 이 친구는 원래 숙호야? 응 이제 심수로 들어오고 싶어요? 그 우리 수화 타는 거 있잖아 같이 혜성 형 준비됐어? 나가면 교체 좀 할게요 교체할게 교체해도 돼요? 교체할게요 철상 혜성 나가 교체할게요 스로인 어디냐고 물어보신데? 아 스로인 어디래요 철상이 나와 종문이 형 왼쪽으로 빠져 아니 근데 철상이 형 다리 너무 무거워보여서 바꿔주려고 그랬지 다칠까봐 아니야 아니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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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상이 형 너무 무거워보여서 바꿔주려고 그랬어 철상이 형 너무 무거워보여서 요거워보여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5회에서 와줘 누가 이렇게 풀어나가지고 자꾸 흔들리네 응 고맙습니다 응